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고 빠르고 스타일락의 포고패턴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스커트 편의 마지막 시간인데 스커트 응용하는 거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제가 스커트 편을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근데 더 많은 스커트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가지고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시간에 스커트 이런 거 이런 거 해보세요. 라고 숙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면서 숙제를 내줘서 숙제를 해오는 분이 있을까 싶지만 한번 제가 도전해볼게요. 끝부분에 제가 몇 개의 디자인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설명해드린 걸로 포고패턴의 스커트 편을 듣고 그 스커트를 뜨실 수 있는지 떴다면 그게 맞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검토해보고 그 중에서 제가 숙제를 너무 잘해온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만약에 서울에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레슨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숙제를 좀 해오시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오늘 배울 것은 주름 스커트의 응용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주름, 힙까지는 주름, 스티치로 고정이 되어있고 그 밑으로는 주름이 잡혀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주름을 떴던 거 기억나시죠? 쪽쪽 해서 접어 접어서 그러면 접어서 힙까지만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추, 얼추 그 정도까지 생각하셨다면 얼추 왔어요. 한 50% 왔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디자인을 한번 분석해봅시다. 허리까지, 힙까지는 지금 고정되어있고 아마 5사이즈라고 가정해볼게요. 허리 26, 힙 36으로 보고 힙까지 스티치로 고정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장은 한 16 정도 볼게요. 그렇다고 자, 얘는 그 16, 뭐, 패터, 기본 원형으로 뜨는 건 아니에요. 주름은 그냥 원형 없이 뜰 거기 때문에 자, 16 정도 된다고 치면 기장은 16으로 한번 놔볼게요. 16, 16, 16, 놓고 평행하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칸을, 근데 간격을 봐야 되겠죠? 간격이 지금 제가 보니까 중심에 선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된 거 보니까 6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주름에 그게 6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6개가 들어가 있다면 앞뒤로 12개예요. 앞에 한쪽에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주름, 주름 할 때 기억나는 좀 됐나요? 자, 계산하이도 복잡하면은 허리 부분에 계산하이 복잡하면은 허리를 6, 반 정도가 허리예요. 자, 그냥 허리 부분은 이만큼이에요. 이게 이 정도의 허리, 허리 부분인데 얘가 3개가 나온대요. 주름이 3개가 나와서 제가 주름을 그냥 3개로 적당히 이렇게 접어주고 그거를 펼쳐서 재주면 한 칸에 몇이 나오느냐 381 정도가 나오네요. 381 정도 나오니까 자, 기장해 놓은 다음에 자, 기장해 놓은 다음에 381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금 여기서 중심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앞에 부분에 주름이 하나 앞에 부분에 왼 주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름 분량을 보니까 한 3인치 정도 보니까 1, 반을 처음에 띄는 거예요. 주름을 뜰 때 먼저 디자인을 봤더니 가운데 부분에 주름이 들어가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 반만 3인치를 주름을 넣는 걸 반만 1, 반만 제가 주름 분량을 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281 정도 되는 분량을 체크해 주고 자, 다음 주름 분량을 3인치 이게 3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니까 3인치 또 다시 281 281 놓고 다음에 주름 분량 3인치 다시 하나, 둘 181 그 다음에 주름 분량 반 1, 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스커트를 뜨고 자, 힙 힙성까지가 7인치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7인치가 힙성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름 분량을 tries ếu Grandpa mà 3A bit 20 20 자 이런식으로 놓았어요. 여기 주름 들어갈거고 여기 주름 들어갈거고 여기 주름 들어가면 자 이런식으로 주름을 자 이렇게 주름을 지금 스커트에 것처럼 주름을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이런식으로 가는데 가는데 이런식으로 뜨면은 옷을 못 입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허리하고 힙의 굵기가 틀린데 똑같이 내려버리면 여기는 힙선도 허리선 나왔어요. 스티치 끝나는 부분은 36이 나와야 되고 허리는 26인데 지금 제가 주름을 하는걸로 그냥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걸 제가 똑같이 재현해 본건데 허리랑 힙이랑 똑같이 내려버리면은 힙이 안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 스커트 이런식으로 뜨는게 아니라 요 스커트를 뜨지 말고 고어 스커트라고 쪽스커트라는 부분을 떠야지 돼요. 다시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패턴을 뜰 때 패턴을 뜰 때 이거예요. 고어 스커트라는거는 쪽스커트인데 종이를 한 이 정도만 잘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스커트를 하나만 제가 떠볼거예요. 하나만 떠본다는게 뭔 말이냐면 자 자 16을 제가 한번 여기서부터 16을 한번 놔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허리라고 보세요. 허리고 여기가 기장이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만 지금 떠는 보는건데 힙은 7인치니까 이렇게 놓을거예요. 여기가 힙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허리를 제가 접어가지고 하나당 228일이라는걸 알았어요. 이게 6 반 허리에 26인치일 때인데 똑같은 종이를 제가 하나 좀 잘라볼게요. 요번에는 여기는 허리 부분이었어요. 힙 부분도 하나 힙은 36으로 갈거기 때문에 9인치예요. 4, 9, 36, 9인치가 4등분 했을 때의 웹 힙이에요. 자 이게 힙이에요. 힙. 힙의 이만큼 부분이에요. 얘도 3개를 접어볼거예요. 자 얘도 3개로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고서는 걔 보니까 3인치가 나왔어요. 자 위에 부분 허리 부분과 밑에 부분이 연결되려면 이런식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하나.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려줄게요. 힙 부분은 얼마? 3인치. 그러면 중심을 놓고 일반식을 나가서 자 여기와 여기가 똑같이 나가서 얘가 3인치가 된거예요. 왜? 여기가 힙을 36으로 놨을 때 요 한 칸이 12개에서 한 칸이 3인치였기 때문에 허리 부분은 12칸에서 하나가 281이었기 때문에 1인치씩 약쪽으로 조금씩 나갈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약간의 곡자를 살짝 사용해서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위와 아래가 틀린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똑같이 그릴게요. 그리고 커팅을 해볼게요. 자 얘가 얘가 12개가 있으면 얘가 12개가 있으면 스커트 하나가 되는데 이게 쪽스커트 고스커트에요. 주름하고 주름 스커트식으로 뜨면 힙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떠서 다시 한번 아까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기장을 16으로 일단은 제가 놓을거고 기장을 16으로 놓고 평행하게 그려주고 첫번째 들어가는 부분은 주름불량 설명드린거는 맞아요. 앞에 부분에 3인치를 잡을거기 때문에 일반 정도의 주름불량을 하나를 놓고 주름불량 놓고 골씨로 다음에 자 여기 7인치 부분도 스티치 박을 부분도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그리고 얘를 갖다 대는거에요. 그리고 얘를 갖다 대고 그려주시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3인치가 평행하게 굽고 3인치가 주름불량으로 들어갈거에요. 얘가 1번 또 얘를 갖다가 또 대해주는거에요. 자 그래서 1번 2번 또 요렇게 놓고 3인치를 주름불량을 놓을게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놓을게요. 하나 더 놓을게요. 자 이렇게 붙고 얘도 끝부분은 반쪽만 일반만 놓을게요. 자 요렇게 자 주름불량 놓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 선은 이 선은 이 선은 이 선은 없어지는 선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제가 잘라 볼게요. 이렇게 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식으로 주름을 제가 한번 꺾어 볼게요 자 이런식의 패턴이 되어야지 이런 옷이 만들어지는거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고 여기서부터는 주름이 파시는데 중요한거는 허리와 힙은 다르다 그래서 허리가 26 힙은 36에 나눠서 맞춰줘야지만 옷을 입을 수 있다 처음에 잡았던 것처럼 이런식으로 주름 잡듯이 잡으면 패턴에 힙이 껴서 안들어간다 꼭 이 스커트를 뜨라고 제가 숙제를 내주면 대부분은 이렇게 해와서 다 힙이 안맞게 된다는거에요 자 이런식으로 이 패턴을 뜨는 방법은 뭐다? 고어 스커트라는 건데 고어는 쪽 스커트고 하나 패턴 가지고 내가 만약에 12쪽을 만들수도 있고 24쪽을 만들수도 있고 그쪽으로 나오는거에요 이 쪽 스커트를 제일 많이 쓰고 꼭 거기에 쓰는 것이 머메이드 머메이드 스커트는 이쪽 스커트를 뿐이 못써요 항아리에요 그죠? 힙까지 맞으면서 밑에 퍼지는거는 고어 스커트로 뜨는거에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떠서 밑에가 아까 고어 스커트 하나 떴던거 있죠 이 스커트에서 오다가 무릎서부터 퍼지게끔 퍼지게끔 떠주면은 그게 12개가 모이면 머메이드가 되는거에요 자 아셨죠? 자 지금 제가 이 스커트를 설명하면서 주름 스커트에서 직선을 박아서 힙까지 스티치를 때리면 안된다라는거를 설명하면서 고어 스커트가 사용을 되야된다라는거를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스커트 응용편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한 5,6가지의 방법까지고 한 웬만해서 70% 까지의 기존에 나와있는 스커트 옷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거에요 자 그래서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몇개의 과제를 한번 숙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스커트를 떠서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정있고 열이 있게끔 해서 요거를 요기로 카페로 올려주시거나 카페 요기 림바 카페 에그모드 카페라고 요기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나오는 요 과제들 요 얘네들을 한 3개 정도의 이 스커트를 떠 보시고 아 이게 맞나 안맞나 궁금하신 분들은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그리고 그 신청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패턴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좀 해서 올려주셔야지 제가 누가 열심히 제가 듣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꼭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진짜 스타일이 옷을 만들고 싶다면은 지금 기회를 잡고 한번 패턴을 잘 떠 보시기 바래요 자 여태까지 그 스커트 편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편에는 바지 편을 바지 원형 가지고 모든 바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바지 원형으로 응용하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